참 홍련이 XX가 이 거울에서 최고 같다 홍련아 내가 너를 어 망사야 괜찮아? 어 어 끝난 거야? 홍련아 우리 다시 소문 들었어? 무슨 소문? 강생 XX가 유발하네 어머 정말 학기도 네 거보다 크겠다 발목을 다쳐갖고 내가 걷지 못하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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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도 이런 XX 갖고 싶지 않은가? 빡빡 아 아 지금까지 몰라나? 아 동네 여자들을 다 쓰러트리고 있어 어디서 뭐라고 왔는지 XX가 이마 안 해줬어 죽을 사시오 죽을 사시오 아니야 아 아 아 아 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